안녕하세요. FTVP입니다. 쿠키니라입니다. 오늘은 한번 남산에 와 봤어요. 남산타워 꼭대기까지 한번 올라왔고요. 자 도착했어요. 오늘은 길이 너무 많이 있어서 힘드네요. 맞아요. 사과 후쿠키니라 사과입니다. 무서워지니라 듣고있어요. 좋은 거예요. 인STANCE 저희들 눈송이가 막 날려서 예쁜데 지금은 벚꽃잎이 막 날려서 너무 예쁘네요. 벚꽃잎이 바닥에 엄청 많네요. 여러분 저처럼 꽃기만 걸으세요. 꽃이 너무 예뻐요. 꽃거리가 났네요. 70미터 50미터 아! 이거다! 아우! 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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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아 아 뻘개졌어요. 햇빛 너무 세네요. 아저씨 명장면 대사하나무같아요 아저씨 아저씨 선풍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 벚꽃이 많아서 너무 예뻐요 아저씨 여기 열쇠 봐봐요 너무 많이 총 여기 중에 저희 열쇠가 있어요 총도 쏘고 쏘는 것이네요 좀 더 깨끗하게 너무 깨끗하게 좀 더 깨끗하게 그래서 한 번 더 깨끗하게 상태받고 호주 수고하시니 뭐지? 아 황금이 없음 더 졌어 내일 오니까 좀 아쉽네요 근데 날씨가 좀 더워진 것 같아요 진짜 날씨께면 정말 좋겠네요 그러면 해피티 백패스입니다 안녕 여러분 저처럼 꽃길만 걸으세요